대사로니카 호서 2장의 말씀입니다. 대사로니카 호서 2장의 말씀입니다. 대사로니카 호서 2장의 말씀입니다. 대사로니카 호서 2장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가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크라인을 통치하시며 러시아를 통치하시고 유럽의 27개국을 통치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2, 3, 7 나라 5천 종족을 통치하여 주시고 전 세계인들이 하나님 이 전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하나님 그곳에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속한 세계보마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토인들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하나님 이기는 자로서 남은 자로서 승리하는 자로서 하나님 순례자로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